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예고해 드린대로 오늘 크리스마스 테마 관련된 그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피테르 브리헬 아빠 피테르 브리헬입니다 아들 피테르 브리헬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경배 이 그림 주제를 많이 그리죠 전통적으로 목동들의 경배 혹은 동방박사의 경배 주제로 많이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와 전혀 무관하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산타클러스가 아니에요 산타클러스는 이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사후 성인입니다 니콜라우스 성인을 네덜란드 말로 산타클러스 발음 비슷하게 부른 게 지금의 산타클러스가 된 거거든요 원래는 예수님께 선물을 주는 분들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박사라는 번역도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영어식을 마기라고 하고 스페인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점성술가 예언가 이런 뜻이거든요 마법사 차라리 동방의 마법사 혹은 동방에서 온 예언가 정도로 의역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예언 별자리를 보고 동방에서 온 세 분의 예언가들이 오는데 아프리카 대표 이게 유럽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름도 따로 있더라고요 유럽이 카스파 시대도 구별한대요 노인 중년 젊은이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멜키오르라고 또 이름도 따로 있고 유럽 카스파 오른쪽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 발타자르 성물이 크게 유향 그 다음에 황금 물약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멜키오르 이 박사가 들고 있는 게 유향인데 이 황금 안에 유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향나무를 말한 거죠 유향나무 성분이 옛날부터 향료 지금도 향수로도 쓰이고 재료로 전통적인 고급 약재로 쓰이는 귀한 물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들고 있는 게 황금 황금 이게 제일 황금 같지가 않게 생겼는데 어쨌든 황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발타자르가 들고 있는 게 몰약이라고 해요 젓갈색 함유수지인데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약재로 쓰이고 있는 다 굉장히 귀한 보물들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이제 바치는 장면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피터르 브리헬 자 이분이 북유럽 정확히 말하는 플랑드레지방 르니상스 화가인데 이분의 특징이 나오죠 얼굴이 캐리커처처럼 투박하게 웃기게 좀 그려놓고 마리아도 얼굴이 돋보이진 않고 그렇게 미인처럼 그려놓지 않았죠 얼굴들이 좀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잘 생기고 억지로 미화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관성적으로 천처리를 일괄적으로 좀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대신에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방 플랑드레지방 사람이죠 그렇죠 머리 얼굴 진짜 작죠 과도하게 작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도 너무 작아요 전통적으로 비잔틴 이콘 때부터 예수님을 그릴 때 우리가 아는 갓난 얘기로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약간 건눅은 성인의 모습으로 많이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다 큰 성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아기처럼 그리진 않고 이 모습이 점점 바르크로 갈수록 보통 인간 아기처럼 그리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 탄생 로렌초 로또 이름이 로또 재밌죠 이름이 로또 예수님도 지금 현재 후광효과 빛이 다 나고 있고 얼굴이 작죠 이 시대 때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등장하네요 성가족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셉이 종재감이 있게 그려놨네요 보통 다른 종교화에서는 요셉이 좀 떨어져서 존재감 없게 그려놨는데 이 공식이 나와요 요셉이 백발 할아버지여야 마리아의 동정녀라는 게 강조가 되거든요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개신교는 이런 걸 믿지 않지만 우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동정녀라는 걸 믿거든요 실제 이분들의 나이차가 어느 정도 아는지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좀 못생기게 그리셨다 그래도 좀 잘생기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어른 같은 포즈를 짓고 있죠 이것도 하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동포동하고 마리아는 되게 우아하게 그렸고 수태고지도 그렇지만 약간 겸허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혹은 순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포즈를 많이 쓰죠 수태고지도 그렇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비둘기가 있네요 성령을 상징하죠 근데 갓난아기가 후광효과 있으면서 이런 어른 같은 포즈지만 좀 놀라시겠다 이 분들 옷 색감이 이뻐요 완전한 울트라마린 색깔은 아니죠 약간 섞인 색깔 약간 그린 계열이 더 돋보이는 이 붉은 색깔이 신성을 상징하고 여기 파란 색깔이 인성이라고 빨간 색깔이 겉에 둘러 있는 경우도 있고 파란 색깔이 주저톤이죠 마리아 색깔 그릴 때는 예수님 얼굴 이 비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보통 비례는 아니다 보통 갓난아기 비례는 아니다 라는 거죠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성지로 많이 삼는데 성무마리아의 발현지나 천사의 발현을 목격했다는 분들 대다수가 가난한 목동들 앞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이런 게 좀 신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을 상징하잖아요 이분이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가난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가난이 약간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탄생 자체가 그래서 가난함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고리대업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죠 전통적으로 토마스 킨케이드 미국을 대표하는 뭐 렘브란트 이후에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는데 순서미술 회화 일러스트 화가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2의 뭐 렘브란트 같은 그런 이미지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좀 서치를 하다가 제가 이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과대평가받은 화가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상업성 왜냐면 에디션으로 엄청 많이 같은 그림을 찍어내셨거든요 장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달력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요거 요거 비슷한 류의 그림 한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의 카피본이거나 혹은 이 그림을 모사한 다른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요런 스타일의 원조는 이 토마스 킨케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표현력이라든지 색감 분위기 연출하는 게 매우 교과서적으로 이상주의적인 낭만주의적인 그런 픽처리스크 스타일이죠 그리고 좀 과장돼서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동화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하는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디즈니랜드가 아닌 이상 이런 세상은 없죠 판타지입니다 게임 세상 같은 이런 느낌이죠 과도하게 예쁜 풍경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 동화적이거나 환상적이라면 그게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도하게 포토샵 효과를 너무 많이 준 거 현실 세계를 모티브로 그렸다면 요건 포토샵을 너무 과하게 해 준 거죠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잘 그리고 환상적이고 이쁘기만한 그림들을 되게 싫어하는 게 20세기 현대미술 쪽이잖아요 아방가르드한 그런 예술가들에게서는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화가들 혹은 신고전주의 스타일 화가들 또 미국의 또 다른 유명의 일러스트레이터 루만 로겔 이런 너무 과도하게 이쁘고 잘 그리는 화가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또 한편으로는 있죠 왕환이 보면 또 한편으로 즐겁기도 하잖아요 대중적으로는 잘 팔리니까 노래도 상업적으로 잘 팔리게 만드는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달콤한 스타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화적이잖아요 그죠 조명도 현실 세상에서 이게 노을 지고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조명이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이쁘긴 하지만 요런 그림 근데 뭐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사진 찍을 때는 요런 보정 스타일 좋아하긴 합니다 눈이 즐겁죠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할 법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이 설경 미국에서 좋아할 법한 게 여기 보이죠 은근슬쩍 미국 홍보 그리고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또 이런 화가들 밀어주는 게 그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평가가 되게 좋게 나온 화가들이요 미군 출신이 많아요 군인 출신 군인 복무한 경력이 있는 화가들이 좀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저는 그런 게 보입니다 되게 행복한 분위기인데 크리스마스 날이 마냥 기쁨 날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왔나? 연말이네? 쓸쓸하네? 이때 겨울에 굉장히 춥고 배고픈 분들도 계시니까 리얼리즘적인 화가들 입장에서는 현실과 괴리감 있는 그림 스타일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이쁘다 잘 그렸다 멋있다 슈가링 오프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단풍 설탕 제조할 때의 축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물론 크리스마스 축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옮기고 축제 즐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랜마 모제스라고 해서 본명은 따로 있는데 미국의 국민화가라는 별명도 있고 어떻게 늦게 그림 시작하신지 몰랐어요 76세 그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무려 1600여 점을 만드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림에 미련이 남은 분들 옛날에 나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다른 진로 선택했다 지금 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가도 있는데 못할 거 없죠 근데 오히려 그림 아카데믹한 정규 교육 안 받으면 아무래도 미술계 터세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틀이 안 갇히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그랜마 모제스 같은 화가 그림을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독학에 예전했던 대표적인 화가가 고흐도 있고 고객님은 그림 그리긴 했지만 그런 아카데믹한 교육은 안 받았고 또 세전도 그랬고 마티즈는 진짜 독학이죠 이런 화가를 보면 정규 교육 안 받은 게 항상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박한데 비례도 어긋났는데 뭐 어때요 이게 하나의 매력이 되니까 원리를 찾아서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림자 표현을 근데 안 했네요 그래서 약간 좀 평면 일러스트 느낌도 나는데 제가 옛날에 정물 수채화 그릴 때 그림자 안 그리면 귀신이다 라고 막 했는데 옛날에 그림자 없으면 유령이라는 말 유령들이에요 아 그러면 공포 분위기인데 그림자가 없어 저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앙리루서 그렇지 앙리루서도 독학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화가죠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렇게 이웃들과 교류를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휴머니즘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현대인들은 많이 없어졌죠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보이네요 엽서 느낌도 나고 이분은 한편 이러스트레이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화가 칼라르손인데 라르손이 대표적인 스웨덴식 이름이죠 스웨덴화가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는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북유럽의 겨울, 갬성 실내의 따뜻한 분위기 우리 명절날 아침에 친척들 모이면 애들끼리 되게 잘 놀잖아요 요즘에는 왕래가 적어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유럽은 겨울이 워낙 춥고 나가면 놀 데도 없잖아요 실내에서 뭔가 즐기고 꾸미는 문화가 발달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발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써있구나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마르셀 리더라는 화가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제목인데 19세기 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 그림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징주의 이런 시도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다른 그림들 보면 어두운 가운데 조명이 딱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식 그런 배경과도 또 달라요 여인도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이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약간 인상주의 스타일 같기도 한데 크리스마스 관련된 테마 서치하다가 알게 된 화가입니다 바르셀 리더 프랑스의 사실주의 혹은 상징주의 화가로 평가받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조명 효과를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화가 우리 알폰스 무화 매니어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알폰스 무화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포스터로 유명해졌잖아요 상업 디자인 일러스트 느낌 아르누보 그런 스타일 변신하기 전에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상징주의 그림들 보면 디스토피아적이면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알폰스 무화가 이런 스타일의 분위기를 많이 그리셨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린 건데 아무래도 이 의상이 동유럽 쪽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폰스 무화가 체코 쪽이잖아요 신라구 쪽 그 쪽의 기독교 전통의 의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징이 양초 견과류라고 합니다 이거 호두인 것 같아요 견과류 그리고 사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폰스 무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이쁜 여성적인 아르노부만 그게 알폰스 정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 그렇게 진화하기 전에 상징주의 시대 사실주의 스타일을 그렸을 때 그린 거면요 진짜 잘 그린 화가입니다 표현력이 진짜 뛰어난 기본기가 진짜 잘 다져진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체코 쪽에서 젊은 시절에 그렸을 때는 그렇게 잘 그리지 않다가 후원받고 파리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 유학한 효과가 나옵니다 갑자기 잘 그려져요 파리야 1년 뒤, 1, 2년 뒤 가면 갈수록 점점 잘 그려지다가 대변신을 시도하죠 유명한 배우 포스터 디자인을 하면서 이 화가 매력적이더라고요 독일은 보통 인상주의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독일의 인상주의 화가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 발음 어려워 프란체스 카르비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라는 제목 이 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의자에 올려있는 게 인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연출이잖아요 아기의 손님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순수한 소녀와 같이 있다는 이 느낌 화이트와 나무색깔의 대비 그리고 약간 보색 대비죠 이 붉은 색깔의 컬러의 절제 속에 이 묘한 분위기 색채를 다양하게 쓰는 게 정답이 아니죠 절제를 하는데 그 색채가 간결한데 매력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색채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이게 탁한 색깔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경쾌한 화이트와 대비를 이루면서 묘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이 그림 잔혹동화 같아요? 상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상할 수 있겠네요 여기 아기가 있고 이 인형들이 이렇게 막 드러누어있는 그 분위기 아는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라파엘로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승무마리아를 잘 그리는 대표화가 무리요가 있습니다 바르똬럼의 무리요 이 화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감성 인자 성무마리아 아주 과도하게 센 색깔은 이 그림에서 안 썼죠 다른 그림에서는 따뜻하면서도 화사한 그림도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목자들을 연출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 그 당시 세비야가 흑사병 전염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죽어나가는 이 사람들 아기들을 보고 또 자기 자식도 여러 명 죽었어요 무리요라는 화가가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아기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착이 좀 남달랐던 그런 화가 그런 것들 그림에 녹아 있습니다 이 화가 제가 이 그림을 직접 미술관에서 본 적은 없는데 무리요 서칠라다가 아기를 이렇게 귀엽게 인간적으로 깨물러주고 싶게 잘 그린 화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디 그리스도 천사 정말 잘 그린 화가입니다 근데 또 의미가 있어요 해골 있죠 해골은 당연히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의 덧없음 메멘트 모리일 수도 있고 그 스스로의 앞으로 다가갈 죽음 순환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뒤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마냥 귀여운 아기 초상화는 아니란 거죠 무거운 앞으로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가 또 녹아져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근데 아기들은 너무 귀여워 아이러니하게 이게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나 혹시 이 천도 인성을 상징할 걸까요?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 그 인간미 그런 걸 암시하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너무 그림 좋다 여러분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한 해 마무리 의미있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인사 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 미술관의 관장 이한 이었습니다 Hasta luego, buenas noche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